자 이번에는 이쁜 가수 우리 김유룡 가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. 배와 같은 여자 알았어요. 안녕하세요. 김정일은 조기입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사랑을 쏘지마 반짝은 흙 없이 담아 시간은 내 왕을 잦아 내 왕을 잦아 우리 어머님이 하나 주면 되잖아 빨리 불려줘 빨리 불려줘 조공수 회장님 준비하십시오 내 왕을 잦아 내 왕을 잦아 내 왕을 잦아 내 왕을 잦아 하나하나 흘러와요 안의 왕을 잦아 내 왕을 잦아 하늘의 사랑 내 왕을 잦아 내 왕을 잦아 아름다oca는 그녀와 함께 살아나19라고 행복해 энерг mortgage painted 호재 바람에 기대가 지쳐서 생각나게 하옵니다 내 맘에 불을 하옵니다 안전하게 하옵니다 대화가 뜨져여져 대화가 뜨져여져 대화가 뜨져여져 대화가 뜨져여져 고맙습니다 네 미라 부르리과 네 미라 여기 오시는 분은 다 내 입이라고 생각하고 입이라고 부르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로야만 생기기여 감사합니다 나로야만 생기기란 나의 나로야만 생기기여 우리의 나로야만 생기기여 하지만 нам 생기기여 우리의 나로야만 생기기여 내 세상 알아저기 알아줘 잊지 못하고 언제나 가슴속에만 앉을까 원하기만 하면 잊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어쩌고 원하기만 하면 잊지 못하고 여행만 하면 잊지 못하고 수고하셨습니다.